하이! 아가들! 아가들 일로와! 한가리라는 견종인데요. 묵대 잡는 개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묵대 잡는 개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묵대 잡는 개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아야! 아는 척에 한효일. 슬mp! 얌아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하나의 선생님의 준비로 아톰 코난이 딱 이렇게 열어주면 아톰하고 코난이 이걸 이렇게 끌고 다닐 거예요. 이거를 싹 뱉더니 이 안에 간식이 있네. 귀 좀 살았는데? 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니까 저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